이거 뭘로 막아요? 이거 뭐로 막지? 엔트로 가야되나? 이거? 나무 지어요? 나무를 엄청나게 지어야겠어요. 아 이거 좀 당황스러운 나무 지으며 막는 거 알긴 했는데 나무가 좋지가 않아서 짓고 싶지 않았단 말이지. 나무를 일단 쭉 지어줄게요. 나무를 쭉쭉 지어줄게요. 나무를 좀 많이 지어야겠네. 나무를 쭉쭉 지어. 조옥,.. 조옥,.. 족,.. 아이스덜. 나무 더 짓여. 식목일도 아닌데 나무를 진짜 엄청나게 지어야해요. 식목일메타. 거거는 5 신포기 로 다지 5 으 다음꺼 아 아 다닿아 다음꺼 도 무함인데 로데 나왔네 모래 네, 지금 그냥 나쁜댓이 일단 로우대 챙길 생각 합시다 이거 일단은 로우대 챙길게요 나무 답없어요 나무 지금 식목일 메타인데 솔직히 좀 나무 좋지 않아 가지고 자, 이거는 로우대 일단 지읍시다 로우대 가면 좋죠 2,3라운드 그냥 공으로 막으니까 2,3라운드 공으로 막으니까 좋죠 2,3라운드 나무 진짜 오지게 많네 이러면은 오우거 오우거 같은거 이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야, 로우세 아, 나무 인쇄 돌아가기야 돼 나무 이 자식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 나무 충북 크기가 너무 큰데? 생각보다 아 아이스2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데스 업그레이드 각을 보죠 이거 네 나무가 로우대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데스 업그레이드 각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가자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다 맞춰 넣어 일단은 이거 하나 넣을래 몇이야? 150 이렇게 갑시다 나무가 안좋은건 충돌 크기가 너무 커서 안좋은거구나 오건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변태맨다 놀 엄청만네요 나무가 안좋은거는 너무 두꺼워서 그런거 같아 너무 두꺼워요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충돌 크기가 크냐 다른거에 비해서 오건은 되게 얇은데 얇은데 일단 폴라베어 하나 가야겠죠 폴라베어 하나 가야겠죠 이렇게 넓게 퍼져서 싸워요 나무 폴라베어 일단 폴라베어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거 폴라베어 가치도 좀 떨어집니다 사실 너무 넓게 퍼져요 너무 넓게 퍼져요 폴라베어 130원 잠깐만 로우 대 업그레이드 얼마지 럼업은 해주긴 해줘야되는데 폴라베어 이번엔 보자 끝나면 알겠지 안되면 세파이어증 삼라 뚫었네요 이거 와이번이랑 아처 엄청 많았는데 오후가 뭐죠 오후가 미트웨버 오후가 미트웨버 오후가 미트웨버 칠 나오는데 아처져요 그래도 잘 싸운다 밑에 원상대로 폴라베어 하나랑 350 오케이 성공적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좋아요 폴라베어 위치에 살짝 바꿀까 폴라베어 여기로 가자 파랑님 어어 이거 매지심에 이렇게 많이? 욕심인데? 매지심에 이렇게 많이? 파랑님 이거 내가 옛날에 하던 그 실수를 파랑님이 하는구나 제가 옛날에 잘 못할때 지금보다 더 못할때 왠지 다 좋아가지고 다 챙겼거든요 그때 좋은 것들은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힘이 입달려요 힘이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그런거 같아요 파랑님 지금 트레이닝 잠깐만 머메이드 용 가재 피 몸은 당분간 넣고 싶진 않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탈주자와있어 캠프 탈주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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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중 막을수가 없을텐데 머메이드 잠깐 생각해보자 320 더 가면 완전히 개망할 것 같은데 거미라도 2마리 넣어볼래 3마리 느낌이 쎄한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5라운드 완전 대량 불을 못 칠 수 있거든 이거 지금 좀 보죠 근데 잘 끌려면 일단은 일단 저는 뚫렸습니다 위스프 한마리 일단 넣어줘 근데 나쁘지 않은게 어차피 저 공중 한번만 힘들었고 다음 라운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롬을 타자 롬을 타자 융업 해줄게요 그 다음에 폴라비 업그레이드 롬을 타자 롬을 타자 네크로멘터 엘리타 아처 풍맨 풍맨 좀비 롬을 타자 진짜 되게 많이 지르시는데 일단은 브로스트 저 이제 다음라운드 얘 업그레이드 먼저 해줄 생각하자 패가 원딘이 좀 안 붙네요 이거 진짜 진짜 안좋아요 나무 망했다 나무가 진짜 안좋은게 얘 폴라베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잖아 지금 폴라베어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면 안되는데 절대로 위스프 단 한마리도 없고 이번 라운드도 흘리면 안되는데 이번 라운드 막아줘야되네 늘레 7라운드 7라운드 간대요 아 이번 넣어주고 막았다 식목일 메타 진짜 안좋다 이게 충돌 크기가 좀만 작아도 되게 좋을텐데 충돌 크기가 너무 크네요 이 나무가 레이지 슬쌩 칼퀴 제가 준비했어요 아침셨으면 좋겠다 28라운드 9라운드 엔와잇 뇌마 쯔어 8라운드 9라운드 9라운드 윽 업그레이드 오클레이트 워ゃ잇 컷 핵 헤이 세어루 사오 오 마이 사오 Operateur 이리 지가까 봐 하피 와이버 웅구스 업해주고 170 와이버 180 와이버 하나 일단 지워줄게요 와이버 근데 업그레이드 해야 좋은데 네 이렇게 갑시다 저기 290 애들 하나 둘 셋 보내서 저쪽 오나요 안오나요 친라운드 안왔네요 베이지 엘리타 아처 엘리타 아처 생기죠 얘도 나왔어 피라네드 나왔는데 이러면 피라네드 나와줬다 럼 일단은 올릴게요 뭐 뚫려도 어차피 저쪽이 잠깐 취소해봐 생각해봐라 너미다 올리지마자 럼틱 식목일 아 식목일 메타 식목일 메타라서 감이 안잡히네 나무 다 팔아버리고 싶다 까찌 저희 쪽으로 확인할 lizzie 손에 마주치고 손에 뎅 놀자 주azz BEC 와우 15 15 희라하나는 빠졌고 희라하나는 빠졌고 희라하나는 빠졌고 희라하나는 빠졌고 희라하나는 빠졌고 희라하나는 빠졌고 체력도 조금 워파한거지 2개 빠질거같아요 스톰프지 안빠지려나 스톰프가 언제 들어오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만화가 250이 되거든 2개 빠지게 되네 과연 스톰프? 과왕? 안빠졌네 2개 깜깜 아깝당 1000인가 800인가 밖에 안남았었는데 8라운드 엘리타처 뒤에 넣자 라운드 캐리엘에다 엘리타처가 너 밖에 믿을게 없다 엘리타처야 셀파 와이벙 거래야 엘리타처 나왔으면 와이벙 필요없어 센트리 엘리타처 3마리 엘리타처 3마리 이렇게 가시죠 거미보다 엘리타처지 트롤 나왔고 그냥 녹아내리더라고 나무 삭제당하는데 아 너무한거 아니야 너 이거 오콜라이트 나무를 그렇게 푹 까패면 되겠니 아 놨다 보너리어 안 넣었나 보네 보너리어 넣었어야 됐네 깜빡했네요 아 하데스를 손절해야 될거같은데 노답인데요 지금 계속 말리는데 하아 솔직히 하데스 문제가 아닌데 이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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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버컵부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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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압 공압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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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하나 넣고 털리볼 거 하나 넣읍시다 하하 꼬이긴 꼬였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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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버 노예 황금 머메이드 트롤이 땅 하나 넣고 트롤 업그레이드 328 벌벌 하나 넣고 하기 몸 부족해요 나무 몸 거의 안되서 자 업그레이드 나무를 살짝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나무를 팔아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끝나면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바로 킹업 업 이젠 9라운드까지 업친다 그랬죠 트롤 하프브리드 에그색 메디치미 이번에 끝나면 럼 좀 탈게요 럼은 타야돼 망하기 많이 망했어요 계속 흘려가지고 스코어도 부시고 이젠 이젠 컴먼 찍어주고 아 4대스 아무나한테 트롤 업그레이드 해줘겠죠 이거가 일단 9라운드도 뚫려요 아 큰일 났다 진짜 9라운드도 뚫려? 나무를 그냥 다 파는 게 훨씬 잘 막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나무를 다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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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어디서 파는 나무 어디서 파는 게 나무를 다 파는 게 그 나무말고 제 나무요 베리프터스 자 일단은 나무를 좀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learn 펄벌그 2번 라운드인데 가져가야 돼 네 엘리톡 엘리톡 에그섹 보아 보아 하나 업그레이드 해줘야돼 10라운드 125 보아 하나 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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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이렇게 갑시다 일단 아이스트럴 1번 2번 3번 10라운드라도 좀 막아라 완전히 망했다 다 망하기 그쵸 완전히 망했어 이거는 지금 생각해봐라 1에 2 이따 황금해라 봐야겠네 그러게요 12라운드 12라운드 11라운드 엄청 힘들겠지 11이나 12라운드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오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무 슬슬 팔아서 오우 너무 펀만 할래 너무 펀만 하죠 어느정도 따라가긴 따라가야돼서 아이스트롤 하나 넣읍시다 팔아 리콜메이션 팔아서 머드맨 넣읍시다 에그색 나무 확인 아레나 밸류 5,045 크 망했다 망하기 아레나 아레나 하러 이기면 좋을텐데 4,7,7 4,7,7 4,7,7 킹업한거 아닌 킹업한거 같은데 30 타인까지 타인까지 업했네요 완전히 아레나는 진거하죠 아레나 히드라 히드라 두마리 12라운드 잘 맞게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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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으 다음 거 빠를비로 넵 아이스트롤 용 본어리어가 중간에 한번 나왔었는데 본어리어를 제가 본어리어를 안 챙긴게 좀 컸네 안챙기하면 못챙긴거죠? 정신이 없어서 못챙겼어 펜터 다퍼브리드 다퍼브리드 어차피 다퍼브리드 잘 버티는구만 잡았고 12라운드는 아마 안올거 같긴하여 12라운드 늦네 하자 오하시네 발리스타 센츄리 팔벌 넣어주고 발리스타 더 넣어주고 일단 막긴 막았지 일단 막았어요 피닉스 다퍼브리드 발리스타 하나 더 넣고 타원업 파랑님이 살짝 흔리셨네요 어차피 넘어가니까 다퍼브리드 플래시 런즈 메시아가 안되려나 피닉스 피닉스 하나 넣고 하프브리드 하나 넣고 하프브리드 하나 넣었어요 아이스트롤은 그치 하프브리드 하프브리드 업글 이젠 업 피닉스 400원 확인 하프브리드 롤이 쓰임리 복지 아이스크리 하프브리드 하프브리드 롤이 페브리드 엥 여러분도 엥 엥 롤이 엥 엥 엥 엥 엥 일단 안왔네요 레이지 습격 일단 저는 뚫릴거에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계속 말렸어서 밸류가 되게 낮거든요 안왔어도 레이지 썼으면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때 고스 있으면 좋은데 고스가 없는게 아쉽네요 오겠세 흑섭 흑섭 하프 브리드 오겠세 백삼 백이 이거 연초님이 똥차랑 용 윈드라이더 유턴트 까지 있어서 다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나 챙겨야될거 스펙터 살짝 타이머 까지 해가지고 타격은 없을겁니다 흑이 빠지진 않을거 같은데 충분히 막으시겠네요 연초님이 잘 크셨고 이번에 러머 한번 탑시다 저기 14라운드 아니에요 13만 14라운드에 꽉긴하고 17라운드에 있을지 애매하다 33,000 스펙터 스펙터 한 3,4마리 넵 업하고 후반무자 스펙터 업하자 스펙터 하나, 둘, 셋 스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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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머지는 엔트는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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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는 나머지는 먹일 생각하자 피드로 주자 스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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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번트 서번트가 나왔어요 그Can 에 3라운드는 타임 업 러겁 한번 어 못해도 7놈 까지는 타야 돼 아무리 많은데 7,8놈은 타줘야지 서번트를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밸류 높일 때는 서번트가 좋긴 하거든요 지금 몸도 살짝 어설프니까 살짝 챙겨보죠 너무 많이 챙기면 독이에요 적당히 조절하면서 챙겨야 돼요 하나 업그레이드 두 개 정도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일단 넣어줍니다 다음 거 하나 업그레이드 30, 54 타임업 다음 거 메시아랑 이번 라운드 왔어요 14라운드 올라올 수 있는 라운드 진짜 좋네요 타임업은 일단은 끝나거든요 저희가 힐 세 개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뚫릴 거거든요 지금 거의 웬만하면 뚫린다고 보면 되고 중모를 못 잡았네요 중모를 잡았어야 됩니다 파랑님도 지금 뚫리셨어요 타임업 찍어주세요 타임업 찍어줍시다 연초님이 힛업 나머지는 힛업 찍어줄게요 다 못 막아요 너무 많아서 힘들 거예요 연초님도 그래도 73마리 73마리라 크다 아니 중고 두 마리인 건 좀 크다 공이 살짝 터졌네 발리스타가 많죠 얼어 샤먼 얼어 힐 쓸 생각해야 겠다 힛업 찍어주고 1번 힐 진짜 부해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하나 빠졌거든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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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패 머져나왔네 메시아 하나 놓고 피의 다 나오긴 나나 메시아 290 가 보자 15라운드 세라핀 올리실 때 세라핀 황해라 2112 맞아요? 황해라 2112 황해라 왕 황해라가 아 죽어 죽어서 부활해야 황해라 아니면 죽어서 부활해서 황해라 확인 프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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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넘어파만 했잖아 황 황 황 황 황 16라운드 16라운드 도박아보자 다운업 프리스트 좀 지어야 되거든요 살짝 지워줄게요 엔트 슬슬 슬슬 뽑기 뽑아야되는데 세라핀 인구가 없네 프리스트 다 지워나봐 어차피 이거 대충 틀어봤고 이따 파인트 파인트 다운업 계속 해줄게요 엔트 별로 40이지 다운업 한 번 더 얼룩 얼룩 버려야되겠는데 다운업 미치다 17라운드 아마 안오지 않을까 다운업 한 번 더 다운업 17라운드 망인데 일단 집중합시다 17라운드 그래도 세라핌을 레벨업으로 찍어줘야되거든요 비치다 세라핌 빨리빨리 음 15 10 선 6 빨라 에이 엔트는 일단은 먹여봐 딥턴트 살짝 넣을게요 지금 좀 과도하게 적기가 많고 프리스가 잔왕주 일단 세라핀 꺼낼 수 있고 꺼내두고 루턴트 업그레이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살짝 아쉽네 주스 4마리 먹이고 몹시다 이번 라운드 팩터 10,7,18,19 러버업 한번 해줄게요 1라운드 러버업 해야겠다 저쪽 왔네요 인페르나 일단 서번트가 다 녹아서 인페르나로 왔으면은 딜막이 안될거에요 인페르나는 좀 쎄가지고 뒤로 좀 집어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루턴트가 빌려나 그래도 엄청 작긴 잡았다 이러면 엄청나게 놓치진 않은 거거든요 망한거에 비해서 잘 막았어요 나를 중복 못 잡은게 아쉽지만 연초님이 어느정도 막아실 것 같아요 좋아요 역전광 나으네요 세라 저기도 7레벨 18라운드 그냥 가고 나 지금 챙길거 딱히 없고 나 지금 챙길거 딱히 없고 트롤? 트롤? 트롤이다 17마리 10마리 엄베르나 엄베르나 3마리 합쳐 700 엄베르나 엄베르나 지금 타임인데도 열심히 때리네 내가 트롤이 없었지 있었나 트롤 있었어 나 18라운드 딱히 넣을거 없잖아 너 돈 먹이자 돈 먹이고 조심해 싸우자 싸우자 나 고마워 고마워 뭐 미지 아나 암 18라운드 뮤턴트 없어도 막을거 같겠는데 주스 2개만 먹일게요 어쩔 좀 살짝 감이 좀 불안하네 불안하네 이 하나 업그레이드 13000이지 지금 밸류 지금 1500 앞으로 1000? 한 만 정도 조금 더 먹여야되네 서먼트 나왔네 왜? 무슨 일이었어? 스쿠라의 나피 오랜만에 누가 에라쳤어 이번 라운드 끝나고 일단은 나피미하고 이 집의 재물 나 몸부터 다 버려야겠다 짖구러운데 노예로 코인 한번 빠져 확실히 황해라 이게 황해라를 하게 되네 잘 막았고 잘 막았고 여기고 전방 전방에 넣고 뒤에서 서먼트들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나머지 서먼트 타즈 서먼트 타즈 가자 가자 콜트 하나 지어줍니다 엘리트 타즈 두 마리 두 마리 가자 일해라 얘들아 보내고 20라운드 공폐를 공폐를 3원 한 마리만 잠깐만 안되겠네 안 하는거 다 챙길거 없지 마그나 타옥 이런가 이런 2인팩 기본 샀네 중보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그쵸 시간 많이 꺼려서 럼 들어가는게 많겠다 2 1 1 2로 넣어줍시다 차지할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안보여서 에라 못보었어 아마 슬레이브마서가 길막해서 안죽었을수도 있어 죽었을텐데 데몬 일단 다 먹입시다 서번트는 다 먹여 서번트는 다 먹여 서번트 먹이고 먹이고 빛이 여기에 트리스트 하나 서번트는 다 먹여 닌닌닌 또 먹여봐 나머지 돈 전팔 또 먹여봐 이거는 돈이 안되는데 뭘 또 먹여야되나 됐다 2 1 2 2 나머지 샤먼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알아서 넣자 황에라 황에라죠 이게 황금에라입니다 황에라 황금색의 엘리타처럼 황에라에요 공격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에라 같은 경우 멀티샷이 있나요 그래서 되게 세요 황에라를 엘리타처럼 원래 후방에 배치하는데 기본적으로 황에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되니까 앞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황금에라 저는 일단 막았죠 27마리 27마리 이거 하나 올뜨린가요 설마 올뜨리면 끝나일 수도 있겠네요 뒤지네요 하나 둘 셋 올둘이네 올둘 임페르넬이 너무 많아서 오 오버 일주일 세 squared 이어져요 자동조 인사 어서잇닿습니다 인사 좋아요 하나 둘 낫자 좋아요 승리 위험했다 이제 식무기 매탄 노답 징무기 매탄 노답이야